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야당의 당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관광버스를 빌려 태워주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지역 두 곳에서도 선거구민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